지민이 피었습니다. 왜? 뭐하고 잡았지? 지민이 이리 와. 왜 우린아 움직여? 너무 웃기잖아요. 뭐하고 집니다. 근데 이거 잡고 가면 나도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건 안돼. 넌 내 손 잡고 있어. 이업! 이업! 뭐하고 집니다. 고관절 아파. 아, 이거 한 줄 알았어요. 아, 안돼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니, 진짜. 이거 무거워. 아니, 진짜. 이거 무거워. 태형이 이리 와. 태형이 이리 와. 아무 한번 봐줘. 야, 그림자. 거의 검은 그림자 같았어요. 아무 한번 봐줘. 한 번 봐줘. 후고! 고집니다.